네 각자 대기실에서 지금 또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요 이렇게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혼자서 대기실을 지금 쓰고 있어서 조용합니다 이제 도시락 먹을 차례입니다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늘 이렇게 도시락을 먹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촬영하고 가면 이 도시락이 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앨범 녹음할 때도 도시락을 먹었었는데 김해에서 먹었던 도시락이 훨씬 맛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이 대기실 지금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풀메이크업을 하고 다시 왔습니다 글쎄요 조금 빠진 느낌이 좀 들어서 또 아 참 싱어게인을 하고 제가 한 3kg 이상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여기들을 좀 해야되는데 무대에서 조금 사전 녹화를 했죠 사실은 생방이긴 해도 무대는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공연은 그래서 결과도 사실 나왔고 그 결과에 제가 조금 제가 만족하지 못해서 조금 마음 좋고 심정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일단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거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 투표에 대한 결과가 이제 결정적으로 발표가 나겠죠 결정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물론 식사 좀 하고요 준비 좀 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